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의사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전공이 끝나고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 만 명을 더 늘리게도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크리넥서처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세계 기준으로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부가 그 좋아하는 oecd 자료입니다. 코리아가 16명입니다. 다 미국만 하더라도 5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의사를 많이 고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로 얻어가 과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양수 미래 의료 포럼 발견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가 그냥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냥 버려진다 의사들을. 그걸 전공의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래도 참았다 해야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만 명을 더 이름들 노예로 공급하겠다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련 의료 노예처럼 쓰고 버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니까 문제의 실제적 진실을 더 다가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메이저과라고 합니다. 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들입니다. 한국에서 이 핵심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외과입니다. 외과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이런들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에는 진주관 내에 반듯한 외과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과의원 수는 지난 2004년부터 완만하게 줄고 있고 외과의원 한 곳 단 외래 환자 수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의료 기관과 환자 수가 함께 주는 전형적인 불황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황의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는 2329명이 새로 배출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에 필수 의료가의 전공의들이 왜 반발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의료는 포화 상태인 겁니다.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가 계속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수도 줄고 수가도 줄어드는 겁니다. 실질 수가가. 이런 상태의 의사를 더 뽑아가기라면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이 심화가 되니까 의원 수가 꾸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봐도 가격 곱하기 수량 p 곱하기 q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냥 근근히 유지하고 있거나 물론 비급여 부자가 많은 피부과라는 이런 데서 잘 아신 분들은 고액을 누리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여러분들 표가 한국의 의료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과는 급속혀의 여러분들 몸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외과 의원 수가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지겠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의사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 분노에 꽝 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공박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는 항상 선입견과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실을 착하게 양심껏 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개인도 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거 윤 대통령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쿠크다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수 차관은 2012년부터 포괄수가제 같은 걸 실시해서 산부인과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외과나 산부인과를 몰락시키는데 그게 잘 알겠죠. 그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차관 처음에 이야기할 때 2월 달에 그냥 다 그냥 처벌하겠다 이렇게 눈이 횡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견이 다른 분이 있더라도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의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과학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라 이야기죠. 의료 시스템 하부 조직에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의사들이 나날이 넘쳐나는데 정부와 정치인과 정책학자와 시민사회 모두가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대형병원만 제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전공의를 마치면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를 대신해서 PA나 전문간호사 태도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겁니다. 20년부터 외과가 무너졌는데 그 기간 외과의 사는 왜 2천 명 정도 넘게 배출됐습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인력은 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 대기 이전에 값싸게 고강도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이었던 겁니다. 쌍값에 부리며 대형병원을 유지시켜줄 외과 전문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값싼 전공기가 필요해 수천 명의 전문의를 양산해서 일회용 휴지처럼 사용하고 소모처럼 버리는데 정말 이기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뭡니까? 수도권에서 6600병상을 늘려야 되니까 일회용 크리넥스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다만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대부분이 다 아는 겁니다. 크리넥스 휴지가 필요했구나. 북한도 잔인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공이 다 잔인한 겁니다. 30여름 9개월 군의관을 보내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끔가다 보면 북한만 나무랄 게 아니고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의사들만 찍어가지고 군의관을 이러면 39개월 그냥 묶어갔어.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모인은 37개월 사용하는 겁니다. 36개월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훈련기간 두 달까지 뭐죠 그냥 의과대학 출신들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39개월 여러분들 그냥 사용해서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고 전공의 문제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고 낮은 숫가 문제도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제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부려먹고 뭡니까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릴 수 있는 그게 사회 전체가 시스템을 그렇게 돌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입을 다물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문제도 주장을 했고 직업 문제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년부터 외과가 무너졌는데 왜 외과 의사를 이름 전문의를 2천 명 넘게 배출했느냐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건 조기용 장관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박민수 차관은 바닥부터 시작했으면 보건복지부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노예제도를 고칠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39개월 부려먹는 군의관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뭡니까 부려먹는 겁니다. 조여 짜고 수탈하고 낙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가 전부가 그런 겁니다 지금. 앞으로 기본사회 무슨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조각하면 뭡니까 얼마나 또 세금을 때려가지고 뭡니까 빼가겠습니까 눈에 훈이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가 왜 조선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뭡니까 해먹겠죠 외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과의원들 이게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마 개원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30년차 내과인 김용식 선생도 여러분들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합니까 내과 개원이가 그런데 여러분들 의원수는 늘어나는 거죠. 전문의가 계속 배출이 되니까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뭐 무슨 의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물론 잘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통계를 한 번 봐라 이건 평균이다 평균 의원수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다 숫가까지 다 묶었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박사님 3억 4억 받는답니다. 3억 4억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훨씬 더 뭐죠 평균을 보려면 이 통계를 좀 바라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선거를 도덕질한 걸 다 보이도 아니 공박사님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민은 조선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죠.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여기 2004년부터 외과 의원 한 곳당 외래 환자 수가 가파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전문의는 2329명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대학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값싸고 고강도로 몸을 갈아 넣을 전공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전공의 제도를 유지해왔고 이제 그것도 이러면 부족하니까 정원을 만 명 정도 늘려가지고 노예를 그냥 공급받는 체제를 이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노예들이 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보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의원급에 근무하는 외과의사는 2560명입니다. 그런데 외과의원서는 1028곳입니다. 1000명 정도의 외과 전문의가 그냥 일반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산부인과는 전문의 3156명이 지금 있는데 산부인과 의원은 1313곳이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3183명이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111곳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필수 의료가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 겁니다. 수가가 낮고 환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그쪽을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사기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하니까 내과는 전문의가 7530명인데 내과의원서는 5088곳 의원 한 곳 단 의사 수가 1.37명을 감안하더라도 1000명 가까운 내과 전문가 간판을 떼고 있는 중이고 외래환자 추세를 보게 되면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고 내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4%인데 한국은 3배인 200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3.4%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소 증가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것이 비례 시스템 하부에는 소모품점은 벌어지는 전공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입만 열면 의사 부족이라는 헛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비극적인 일인 거죠.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 맹악한 증거를 보여줘도 개원이들이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대형병원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안양수란 10년 세월을 받쳐 취득한 전문의로 살 수 있게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구만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급여 미용선형으로 내보렸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숨통을 끌어놓겠다고 비급여 통제까지 들여오면 아예 생존을 하지 말라고 대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수천수만 명의 장롱매너가 양상되어도 대형병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왜 의사들이 지향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송 보신 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럴 의지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해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가 다 거짓말 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사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이 되잖아요. 시작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 대책 전문의 중심병원 피해 간호사 중심병원 뭐 이런 게 다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장 안 되고 돈이 엄청 들여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런데 당장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떠들면 그냥 진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짓말하는 인간을 경멸하고 인간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너그러운 사례는 야만의 사이입니다. 장관 차관은 마달 것도 없이 심지어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사과도 안 하고 이후에도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언론 야당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가 참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젊은 세대들한테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들이 왜요. 왜요.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대기 뭐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거짓말한 걸 본인들도 알 거니까.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환자가 위급 상황이 차하게 되면 전공의들에게 노티하고 알린다는 노티파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의 간호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힘들게 된 겁니다. 어제 서울 사립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상황을 전했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전공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직접 의사에게 여러분들 노티파이 노티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여러분들 신경이 곤두 서 있으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숙련된 전공의들도 의료하는 중증 환자들을 간호사에게 맡긴다고요. 그게 상급입니까. 하급이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날씨에 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피해의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의 간호사들 스트레스를 많을 것입니다.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들을 대응하지 못해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경쟁적으로 나갈 겁니다. 용어 쓰시는 걸 보니까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들을 생명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을 대응하지 못해서 멘붕에 빠질 겁니다. 간호사들이 이걸 책임을 왜 질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 2천명 의과대학 증가 때문에 그걸 빼고 다 된다고요. 바보 천치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입 밖에 못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생각도 안 해주고 밑에 사람들이 주는 대로 읽은 것입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2천명 백지하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천명은 왜 안 되는데 2천명이 왜 안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신 게 2천명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2천명이 가짜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다 들어주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처음에 거짓말이 계속 감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살다 살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의 수렁에 빠진 것은 그러니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허접하게 보이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존경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자식들한테 거짓말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이 여러분들 권위가 있겠습니까.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고위 관직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다 먹니까 거짓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피해 중심병원 필수의료 인력 충원 문제 이렇게 하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 이야기죠. 내 눈에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내가 의과 공부를 했습니까. 딱 보니까 통밥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덕수 총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다르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도리가 없겠죠. 대통령이 2천명을 정해놨으니 뭐 어떻게 되들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